저와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슴이 왔었고,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테리어 좋은 분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미친 놈이다 보니까 오늘 선수들, 캐릭터 선수들 또 앵게맞은 선수들 톤 미친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인테리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함께 할 생각에 축복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 톤 미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자! 톤 미쳤네요 이쪽 보니까 조금 수신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세를 해도 될까요? 네 저쪽으로 가니까 음악이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좀 보세요 우리 동생들 어때요? 여러분은 톤 미친다 제가 이해를 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고 갈게요 제목이 톤 미쳤다 네 8월 1일 날 반려가 되는데 오늘 여기서 부르는 게 진짜 톤 미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먼저 썩 떼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미친 참 즐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처음 들으신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가 실시간을 하면 아주 짧게 말에 부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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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사 중에 나 오늘 톤 미쳤다 나 오늘 톤 미쳤다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작품 제 수요 준비 나 오늘 톤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톤 미쳤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 번 외쳐주시면 참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연습한다면 바로 바로 노래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제 수요 준비 나 오늘 톤 미쳤다 미쳤다 미쳤네요 자 품위선 한 번으로 로봐로 로봐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전체 목표를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5만 명을 80%의 목표를 이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! 나 오늘 미쳤다 essen 그러면 서로 잘 못하고 싶어요 너무 귀찮게 됐네 나 제일 늦은 Myself 더 좋은데 이곳만 about a drop name 눈물이 불어나서 간내 난 시작하면 끝이 말아야 하는데 더 날씨 나는 못한 데려다 자는 거지 그 진짜 더 이상 한 경향이 한 일이라고 난 여성만 없네 난 반찬이 이제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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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Sasan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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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 미쳐 미law 누구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